안녕하세요. 저는 멜라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말레이시아 있어요. 23살 입니다. 저는 UTM 대학교 학생입니다. 그리고 한국어 조급한 학생입니다. 제 고향이 콜라룸버 입니다. 저는 부터하고 사과하고 수파 먹었을 것을 주라 합니다. 우리 가족은 우명입니다. 우리는 아파트를 삽니다. 우리 어머니는 주포입니다. 우리 아버지의 직업은 계약자입니다. 제 언니의 이름은 호이탱입니다. 직업은 선생님입니다. 제 남통생의 이름은 니클스입니다. 저는 주말에 운동을 합니다. 그리고 주말에 가족하고 같이 쇼핑을 합니다. 우리 가족은 영화를 아주 주라 합니다. 보통 주말에 가족하고 같이 영화를 봅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